마이클 시몬스는 창업자 정신을 널리 알리는 미국의 사업가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궁금했던 그는 10년간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등 슈퍼리치들을 연구했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5시간 규칙입니다. 매일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일주일에 5시간 투자하면 어떤 성공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만장자들은 매일 1시간씩 읽기에 투자했고 평생 지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수성가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5시간 책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성공 규칙에 절대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습니다. 하루 1시간 책 읽기에 시간을 낼 수 없을 여러 핑계의 변명은 언제든 따라 붙기에 절대 예외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클 시몬스는 이 5시간의 규칙을 기업과 개인들에게 유료 프로그램으로 전수하고 있는데요. 월급쟁이 부자되는 책 읽기 5시간의 규칙을 지금부터 우리 일상에 새겨 넣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시몬스는 이 규칙을 지켜 성공한 사람의 원조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사람인 벤저민 프랭클린을 꼽습니다. 돈이 없어 배울 수도 없었던 벤저민 프랭클린이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글을 읽고 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5시간 법칙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매일 1시간씩만 책을 읽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니요. 그런데 매일 1시간 책을 읽으면 일주일에 몇 권이나 읽을 수 있을까요? 책 1권 읽는데 들인 시간은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책의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어느 책을 읽든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이유로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책을 얼마나 읽을 수 있는지 평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능합니다. 책 한 권을 일주일 이상 질질 끌면 제대로 된 책 읽기가 될까요? 이에는커녕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지도 잊어버려 읽고 또 읽고 해야 할 거예요. 심리학, 뇌과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억의 한계는 아주 짧아 무엇을 읽든 10분이면 거의 다 잊어버린다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새까맣게 잊혀져 그런 내용을 접했던 것마저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잘 기억하려면 일정 시간 안에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한계가 일주일이라 합니다. 그러니 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책 한 권 돌파하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성인이 1분당 읽는 평균 글자 수가 500에서 700자, 책 한 권의 평균 분량은 280쪽 내외, 1페이지 평균은 500자쯤 되니 1분의 1쪽씩 60분의 60쪽 읽으면 일주일에 한 권은 무난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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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